고구마 피자 안녕하세요, 혜연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피자, 치킨 텐더, 갈릭 소스, 탄산수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! 콩나물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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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득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닭다리 맛있다 맛있다 계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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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너무 맛있어 오징어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. 잘먹었습니다.